여름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과일, 바로 수박인데요. 먹을 때는 참 맛있고 좋은데 껍질 처리가 늘 고민입니다. 이렇게 먹고 난 수박 껍질 음식물 쓰레기로 버려야 할까요? 아니면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할까요? 수박 껍질 말고도 간혹 음식물 쓰레기인지 일반 쓰레기인지 헷갈릴 때가 정말 많은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헷갈리는 음식물 쓰레기 기준 오늘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슬기로운 정보생활 시작합니다. 여러분,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데만 연간 20조 원이 든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 가정에서 음식물 쓰레기가 참 많이 발생하는데요. 이것을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할지 음식물 쓰레기로 버려야 할지 참 고민이 많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잘 알고 계시나요? 제가 퀴즈를 한번 내보도록 할게요. 음식물 쓰레기로 배출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수박 껍질, 2번 양파 마늘 껍질, 3번 치킨뼈, 4번 고추장, 5번 조개 껍질, 6번 복숭아 씨앗. 음식물 쓰레기로 배출해야 하는 것은 몇 개일까요? 정답은 바로 한 개입니다. 두구두구, 네, 바로 1번 수박 껍질인데요. 보기 1번에서 6번 모두 음식물 쓰레기인 줄 알고 계셨던 분들 참 많을 것 같은데요. 무엇보다 음식물 쓰레기와 일반 쓰레기를 혼합해서 배출할 경우 지자체마다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1차 위반 시 10만원, 2차 위반 시 20만원, 3차 위반 시 30만원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음식에서 나온 쓰레기라고 해서 전부 음식물 쓰레기로 배출하셨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도대체 음식물 쓰레기 기준이 무엇이냐? 일단 동물이 먹을 수 있으면 음식물 쓰레기, 먹을 수 없으면 일반 쓰레기로 분류하면 되는데요. 즉, 내가 버리려고 하는 것이 동물이 먹을 수 있는가로 구분하시면 됩니다. 동물의 사료로 재활용되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될까요? 딱딱하지 않아야 되고, 맛이 강하지 않으며 수분이 어느 정도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 조건 중에서 하나라도 해당되지 않으면 일반 쓰레기로 배출하면 되는데요. 그럼 수박의 경우는 껍질이 딱딱해서 일반 쓰레기 아닌가요? 하시는 분들 있으실 텐데요. 수박은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될 것 같지만, 예외적으로 음식물 쓰레기로 배출하는데요. 수박과 비슷한 멜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수박 껍질이나 멜론 껍질은 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잘게 잘라서 배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딱딱한 껍질을 가진 과일 중 파인애플, 코코넛 등은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된다고 하는데요. 헷갈리기 때문에 확실하게 정리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헷갈려하는 부분을 정리해보면요. 먼저 마늘, 양파, 대파, 옥수수 등의 줄기와 마른 껍질의 경우 영양분이 거의 없고 동물이 먹기 부적합해서 일반 쓰레기로 배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쪽파, 대파, 미나리 등의 뿌리는 동물의 소화 능력을 낮추기 때문에 일반 쓰레기로 분류합니다. 과일도 복숭아, 자두, 살구, 감, 체리, 망고, 씨 등은 씨가 크고 딱딱하죠. 이런 것들은 일반 쓰레기로 배출해야 하고요. 또 대표적인 딱딱한 것 중 어패류가 있는데요. 개, 홍합, 조개 등은 딱딱하기 때문에 당연히 일반 쓰레기입니다. 여러분이 또 헷갈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상한쌀인데요. 상한쌀은 재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로 배출하시면 됩니다. 전국민이 사랑하는 닭, 소, 돼지의 뼈, 생선 가시는 일반 쓰레기일까요? 아니면 음식물 쓰레기일까요? 정답은 일반 쓰레기입니다. 잘못 분쇄되어 사료가 되면 동물에게 위험합니다. 반드시 종량제 봉투에 담아 일반 쓰레기로 배출해 주세요. 뿐만 아니라 달걀, 오리알, 메추리알, 타조알 등의 껍데기, 일회용 티백, 커피 등의 찌꺼기도 일반 쓰레기로 배출하셔야 합니다. 아까 퀴즈에서 많이 틀렸을 것 같은 고추장 어떨까요? 고추장은 얼핏 보면 음식물 쓰레기일 것 같지만 염분이 많이 들어있어 동물의 먹이로 부적합합니다. 고추장, 쌈장, 초장, 된장 등은 일반 쓰레기로 배출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김치와 같이 짠 음식은 물에 헹구어 소금기를 덜어내고 음식물 쓰레기로 배출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음식물 쓰레기 기준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저는 다음에도 좋은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말씀을 드리고요.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